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죠. 먼저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 살펴보고 그리고 또 이번 주 우리 증시의 방향성 그리고 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죠. 다우 지수가 0.69% 상승 그리고 또 나스닥이 플러스 0.8% S&P500이 플러스 0.41% 이렇게 모두 상승을 하면서 전날 급락세를 딛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또 인공지능 관련주 이걸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래도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어요.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11% 상승을 했죠. 그런데 지난 30일 날 급락한 것이 무려 마이너스 3.35%나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또 31일 바로 그 전날이죠. 목요일 날 하락한 것이 무려 4.01%나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급락한 것이 결국은 이렇게 금요일 날 다시 플러스 1.11%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가 조금 좀 이렇게 플러스로 요인을 작용을 했고 그리고 또 나스닥 그리고 S&P500의 다우지수를 모두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날 시장의 핵심은 뭐니뭐니 하더라도 10월 달에 비농업 부분에 신규 고용 지표. 이것이 여기에서 핵심 재료면서 포커스가 이쪽에 맞춰져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쇼크 수준이에요. 쇼크. 예상보다도 굉장히 낮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 쇼크 수준이 바로 이 비농업 부분에 신규 고용 이것이 낮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미국에 아주 허리케인이 왔었죠.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미국의 바로 플로리다 이쪽을 그냥 엉망으로 만든 이러한 상황이었었고 여기에다가 또 대규모 파업이 있었어요. 대규모 파업.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서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신규 고용이 좀 늘은 거지 그렇다고 경기가 아주 나쁜 것은 아니다. 시장은 일단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10월 달에 신규 고용이 1만 2천 명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예상한 것은 10만에서 한 11만 명 정도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딸랑 1만 명이 뭐예요. 이러다 보니까 고용이 충격적인 상황이었었지만 그래 허리케인하고 대규모 파업 때문에 그래 이거 미국 경기가 당장 나빠져가지고 이런 것은 아니야. 이렇게 시장은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시장은 여기에서 아마존 실적에 집중을 했습니다. 아마존. 아마존 그러면 전자상거래 업체면서 그리고 또 크라우딩 컴퓨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죠. 아마존. 아마존 실적이 말이에요. 매출이라거나 주당 순익 우리가 EPS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실적 예상보다도 좋았지만 특히 이 크라우드 쪽의 광고 이거가 굉장히 강점을 유지하면서 이게 뭐 EPS라든가 매출이라든가 늘어난 것이 결국은 이 크라우드 광고 이 시장의 강점 이것을 보면서 주가가 말이에요. 무려 6.2%나 상승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애플. 애플도 호실적을 나타냈어요. 역시 매출이라거나 이런데 호실적을 나타냈지만 이것이 중국 쪽에서 매출 둔화. 이것이 여기에서 현재 나타나면서 주가가 조금 하락을 했어요. 조금이라는 게 1.33% 이렇게 하락을 했고. 자 인텔. 여러분들이 인텔 그러면 CPU 만드는 회사죠.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자 인텔이 말이에요. 3분기 실적이 대규모 적자를 냈어요. 170억 달러의 적자. 이렇게 적자가 났지만 이것보다도 4분기의 낙관적인 호실적을 전망을 하면서 그래도 인텔은 8% 넘게 올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다우지수. 다우지수에서 인텔이 여기에서 삭제가 되고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다우지수 종목에 들어갔어요. 이게 뭐 인텔의 입장에서는 군력이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보잉. 여러분들이 보잉 그러면 다 아는 회사죠. 비행기 만드는 회사. 보잉이 노사하고 4년간 한 38% 정도. 이 정도 임금 인상을 골자로 한 협상을 잠정 합의했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3.5%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엔비디아라든가 TSMC, 콜컴. 이 반도체 회사죠. 뭐 다. 이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가 1%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역시 상승을 했고 결국은 이렇게 반도체 지수 그리고 AI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일단 미국의 경제 지표. 이 경제 지표가 보면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제조업 PMI 지수라고 얘기하죠. 이게 좀 위축된 면을 나타냈어요. 보니까 46.5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50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 추세 있고 50 미만이면 경기가 위축 추세예요. 그런데 46.5 위축을 지금 나타냈는데 이거는 시장에서 예상치가 47.6이었어요. 그거보다도 더 낮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달 47.2. 이거보다도 더 낮아버렸어요. 야 이거 이러다 보니까 제조업 PMI 지수 이게 굉장히 위축되는 이런 수치로 나타났고 지금 7개월의 연속 7개월 연속 지금 여기에서 제조업 PMI 지수가 이렇게 위축 국면. 그러니까 50 이하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일단 여기에서 둔화된 것만은 확실하다. 제조업 PMI 지수 이것을 보면. 미국의 국제 유가를 한번 보죠.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0.33% 상승을 하면서 69달러 45센트를 기록을 했어요. 브랜트 류는 0.4%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일단은 73달러 10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는 조금씩 좀 올라갔죠. 브랜트 류도 3일 연속으로 올랐고 서부 텍사스 중진류도 역시 3일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가 일단 그래도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도 일단 여기서 아마존 실적 호조로 인해서 이렇게 다우지수, 나스닥, S&P500, 3대 지수가 전체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차트를 보면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계속 지금 지난 이때가 10월 21일 이후에 계속 하락을 하다가 그래도 오늘 반등이 나왔고 나스닥도 지금 지난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무려 마이너스 2.76%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 조금 좀 반등. S&P500 지수도 역시 좀 약세를 보이다가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일단 우리 증시. 우리 증시가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박스건 하단으로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지금 보면 지난 한 주 동안에 이틀 연속 상승하고 3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2,542.36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이렇게 주가가 맥을 못 추는 이런 이유가 첫 번째 아무래도 미국에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에 대한 또 불확실성 이것이 여기에서 놓여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또 하나가 뭐냐 그러냐. 지금 FOMC 회의가 있어요. FOMC 회의에서 이 금리가 또 과연 또 어떻게 될 건가. 금리 결정.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수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좀 힘을 못 쓰고 좀 붙이는 이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1.50% 포인트 상으로 보니까 한 38.67포인트로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코스탁 지수도 역시 많이는 안 내렸지만 0.75% 이렇게 하락을 했네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코스탁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다 하락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특히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1조 이게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조 단위로 지금 갔어요. 1조 4,790억 이렇게 매도를 했고 기관하고 개인들이 매수를 했어요. 개인들이 매수가 한 8,100억 정도 이 정도 매수. 그리고 또 기관이 6,694억 이렇게 매수. 그러니까 개인들이 개인과 그리고 또 이렇게 외국인들은 기관은 외국인이 매도한 것을 받아내는 이런 형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번 주에 우리 증시. 지난 10월 달에는 박스권 장세로 지금 계속 유지가 됐어요. 11월 달에는 아마 주가가 연중으로 보면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률을 기록하는 이유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배당 때문에 계속 주가는 11월 달에서 올라가고 12월 달에도 강세장을 유지할 이런 것이 지금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음 주에는 조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상승 요인하고 그다음에 하락 요인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상승 요인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일단은 미국의 양호한 경제 지표. 이 경제 지표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온 이런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국. 중국의 경기 부양. 경기 부양. 이것이 결국은 또 주가에 호재를 미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일단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 하락 요인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AI죠. 인공지능. 인공지능 결국은 수익화. 수익화에 대해서 의구심이 재부각됐다. 이게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AI의 수익이 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수익화에 대한 재부각.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주가의 악재 하락 요인이 되고 그리고 또 미국이 말이에요. 경기가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라다 보니까 고금리가 아마 지속될 가능성. 이것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미국의 기준금리 3.5%에서 지금 3.0% 5.5%에서 5.0%로 이렇게 기준금리를 낮춘 이런 상황이지만 당분간은 주가가 5% 여기에서 계속 주가가 아니죠. 그래서 금리 기준금리가 5% 근처에서 별로 여기에서 인하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11월 5일. 11월 5일 날 미국에 대선이 있어요. 대통령 선거. 이게 지금 제일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에 보면 7개 경합주가 있어요. 이 경합주. 여기서 경합주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마지막 여론조사한 것의 결과가 나오는 거 보면 해리스. 이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트럼프. 트럼프 후보보다도 좀 앞선다. 그런데 앞서는 게 1%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박빙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발표 전까지는 아마 변동성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초박빙. 그리고 지금 경제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발표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다음 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아무래도 미국의 대선. 대선이 5일 날이 있죠. 그리고 나서 6일 날은 다른 것보다도 대통령 선거한 거 투표한 거 여기에서 개봉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발표 결과가 또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최종 여기에서 아직 누가 될지도 모르는 이런 불확실성. 그다음에 두 번째가 보면 5일 날에 한국 쪽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 5일 날은 중국에서도 지표 발표가 있어요. 서비스업 PMI 지수라는 건 구매 관리자 지수죠. 이거에 또 발표가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 8일 날, 8일 날이 FOMC 회의가 있어요. 이게 뭐 FOMC 회의에서 과연 또 금리가 동결이 될지 아니면 금리 인하가 될지. 이게 거의 동결적으로 많은 시장의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결이 되지 않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6일 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선거 결과 발표가 있어요. 선거 결과 발표. 그리고 또 미국에서의 제조, 여기 보면 서비스업, 제조업은 발표를 했고 이 서비스업, 서비스업 PMI 지수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미국 경기의 또 방향성이 조금 좀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도 있고 중국의 서비스업 PMI 발표도 있고 미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이 아니고 서비스업 PMI 발표도 있고 8월 FOMC 회의의 금리 발표. 이런 것들이 지금 놓여 있는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10월 달은 지나갔습니다. 10월 달은 지금 박스권에서 그리고 또 10월 말에는 박스권 하단에서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동안은 아마 변동성이 좀 있을 그런 상황이 여기에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주가는 분명히 1년 중에서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불안하고 이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서서히 불확실성. 제일 중요한 것이 주식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중에서 제일 한 게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대선. 대선이 끝납니다. 그다음에 또 미국의 11월에 FOMC 회의. 이것도 이제 여기에서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 아마 서서히 또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제가 유튜브에서 무료 리딩을 해드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무료 리딩. 무료 리딩이라는 것은 회비나 이런 게 없습니다. 회비가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오시면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참여. 괜히 가서 돈 주고 유료방송 듣고 종목 추천받아봤자 성공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오시면 여러분들한테 소위 말해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매매 방법 그리고 또 종목 고르는 방법 이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잘 따라하시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제가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을 가르쳐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잘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재방송을 들으면서 한 달에 꾸준하게 수익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에 500씩 6개월 동안에 한 3천만 원 정도 수익을 냈는데 재방송 들은 지가 한 5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장기 투자해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도 추천해드려요. 이 9,600만 원을 매수해가지고 수익금만 2억 4,300이에요. 수익률이 252%입니다. 엄청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도 1억 2,600을 매수해가지고 수익이 6억 1,900이 났어요. 수익률이 488%, 500%입니다. 이런 종목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또 추천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개념을 잡고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디로 가면 이렇게 공부도 하고 방송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먼저 이쪽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구독을 누르고 그다음에 화살 벽을 클릭하세요. 그럼 여기에 카페가 나옵니다. 그러면 카페가 나오면 이 카페를 클릭하고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다른 데서 접할 수 없는 그런 한 달에 천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매매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오면 안정모의 주식 투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카페 가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카페 활동을 조금 하게 되면 여기 천년아랑님의 매매 기법이라든가 그리고 황고수의 매매 기법 이런 것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분 다 지금 세상을 뜨고 안 계신데 특히 천년아랑님 같은 경우에는 제 방송을 들은 지가 한 14년 정도 제 방송을 듣다가 작년에 85세 연세에 세상을 뜨셨어요. 갑작스럽게 폐렴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투자금이 한 1억 정도 가지고 매매하시면서 월 한 달에 적게는 천만 원 많게는 3,4천만 원씩 수익을 내셨어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또 초보자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글을 남기셨는데 그리고 매매 기법까지 아주 꼼꼼하게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카페 와서 그 글을 보고 공부하고 매매하면 누구나 다 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실전 재테크 초보도 잘할 수 있는 필수 지식 및 공부 방법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이론과 경험적 주가 상승 하락 추세 판단 예측 기법 이런 게 여기에서 남아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제가 무료 리딩을 해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매일이에요. 매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니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공휴일 빼고 시간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 장중 내내잖아요. 그렇죠. 매일 장중 내내 무료 리딩 이것을 해드리고 있죠. 무료 리딩이라는 것은 회비나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해요. 유료 리딩하는 데 가서 방송을 됐잖아요. 그럼 회비를 내야 돼요. 얼마를 내냐. 88만 원에서 110만 원 아니면 300만 원도 달라는 데 있어요. 이런 데. 회비를 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만한 유료 리딩하는 데가 경제 TV입니다. 한국 경제 TV. 그리고 매일 경제 TV. 이토마토. MTN 이런 데.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 경제 TV하고 SBS, CNBC. 여기서 방송을 했어요. 이때 제 방송을 들으려고 하면 88만 원의 회비를 이 경제 TV에다가 결제를 해야 돼요. 방송국에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는 무료. 한마디로 말해서 공짜예요. 공짜. 돈 내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려드리는 유튜브를 보고 공부하고 무료 리딩을 잘 따라하면 여러분들 한 달에 한 500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는 종목 추천보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 또 그 고른 종목으로 매매하는 방법.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고기 잡는 법.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고기 잡는 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100만 원씩 회비를 내고 가서 방송을 들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가면 종목을 추천해 줍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추천해 주는데 하루에 3개에서 4개씩 추천해줘요. 3개에서 4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회비 내고 손실이 발생이 돼요. 왜? 테마주 급등주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제 방송 지금 무료 방송 듣는 분 중에서 이렇게 유료 방송 들으면서 한 달에 한 3억에서 2억, 3억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유료 리딩하는 데 가서 종목 추천받아서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공을 하려고 하면 이런 종목 추천받아서는 안 돼요. 뭘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공부를 하는데 공부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매매 원칙을 만드세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면 자기만의 매매 원칙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무료 리딩을 따라하면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제가 책임지고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또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다 보면 여기에서 또 광고가 나와요.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주는 게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 보면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 모음. 이게 41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한 10번 정도만 반복해가지고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500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실력을 여러분들이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다 실패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귀동량으로 남한테 종목 추천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 또 투자를 하게 되면 100% 손실이에요. 한두 종목은 수익이 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하고 주식 투자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평생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투자할 회사의 재무제표. 이거를 보고 분석할 줄 아는 방법. 그리고 또 차트. 이거를 보고 주가의 흐름을 분석할 줄 아는 방법.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5%. 이분들은 수익이 잘 납니다. 이분들은 진짜 열심히 공부해요. 나머지 95%. 이분들은 손실이 발생이 되죠. 왜? 공부는 안 하고 종목 추천이나 받아가지고 어떻게 쉽게 돈 벌까?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한 손에는 재무제표. 이 재무제표를 들고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차트를 들고 공부를 하면서 매매를 하라 이거예요. 이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리는 추세 매매 이거 잘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한 달에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수익 낸 것 중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이 정도 저평가 우량주 사놓으세요. 그럼 이게 다섯 배만 가봐요. 2억 5천에 2억 5천. 손에 매매해서 수익 내고 투자해서 수익 내고 꽉 먹고 알 먹고 이렇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아셨죠? 그리고 이거는 한 달에 5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공식이에요. 이대로 하면 한 달에 여러분들 500만 원 수익 납니다. 첫째 보유 종목 개수를 3개 이내로 줄이세요. 이건 정석 중에 정석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에요. 30개, 50개, 100개 가지고 있어요. 종목 이런 분들은 공부 진짜 하나도 안 하고 종목 그냥 여기저기 TV 보고 사고 여기 이 사람이 좋다니까 사고 저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사요. 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친구들도 이래서 종목 10개, 20개 가지고 있는 친구들 많습니다. 절대 수익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해가지고 종목 개수를 이렇게 딱 보십시오. 여기 3개로 이렇게 딱 줄였어요. 3개. 3종목으로. 그랬더니 수익금이 무려 2200만 원이 났어요. 1억을 가지고 사서. 그러니까 이렇게 종목을 줄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3종목을 딱 샀습니다. 3종목. 이렇게 3종목을 7500만 원 가지고 3종목을 샀는데 수익금이 950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아셨죠? 절대 종목 개수 늘리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주식을 살 때 아무 때고 사자. 이러니까 안 돼요. 때가 있어요. 어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주가가 쭉 내려왔어요. 바닥을 치고 올라가다가 눌러줬어요. 눌림목에 있는 종목을 사야 돼요. 그리고 이걸 살 때도 CCI라든가 그다음에 RSI라든가 그다음에 엠빌롭이라든가 이런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저점을 잡고 그리고 이것도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도 하고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밀려면 손절하고 이런 원칙을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수익 낼 확률은 8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거를 달달달달 외우세요. 외우면서 한 번 공식으로 수학 공식 같이 한 번 대입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외우기 좋게 노래가락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태정태세문단세 이런 식으로 한 번 들어보세요.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세 번의 분할 매수 안 되면 손절 CCI RSI 과매도 매수 낙폭과대 엠빌롭은 내 수익 주네 자 그리고 이 노래를 노래 카페 가면 음원이 있어요. 여기에 카페 가서 음원을 다운받아서 달달달 외우세요. 주식성 음원 받고 벨소리 받고 이렇게 음원이 있습니다. 아셨죠? 이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다운받으세요. 그리고 외우면서 하세요. 자 그리고 또 종목 공부 종목 공부를 해야죠. 제가 반도체는 계속 올리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출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그리고 지금 줍줍을 해가 나갈 때다. 이렇게 삼성전자 얘기를 했고 지금 보면 종목이 아이센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아이센스. 자 아이센스라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달에 500만 원 수익 낼 수 있는 공식대로 해봅시다. 첫 번째 21선 우상향. 21선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죠. 21선 우상향. 그다음에 두 번째 눌림목 매수. 주가가 올라가다가 눌러줬어요. 눌림목이라는 것은 CCI9이 과매도 구간. 이런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는 것을 눌림목 매수라고 해요. 이 눌림목 매수. 여기에서 그렇죠. 눌림목 매수. 그다음에 세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 이 위치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의 분할 매수.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이렇게 두 번. 그다음에 네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쭉 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 이 네 가지 원칙. 이것을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수익 낼 확률은 85%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서 이거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재무제표를 한 번 봐야죠.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볼 때 이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거냐? PBR, PER.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PBR, 주가 순 자산 비율이에요. 그리고 PER, 주가 수익 비율. 이게 Price, Book, Value, Ratio.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주가 순 자산 비율이 3 이상이면 고평가예요. 투자를 할 때는 3 이하인 것을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투자를 할 때는 무조건 3 이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1.8이니까 3보다도 저평가죠. 그다음에 PER, 이거는 10 이상이면 고평가예요. 투자를 할 때는 10 이하인 것을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서 137이니까 10보다가 엄청 높죠. 고평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매매라는 것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눌러줬을 때 이런 눌림목에서 사서 주가가 올라오면 매도하고 나와요. 그러면서 한 달에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봉급 벌듯이, 봉급 타듯이 월 한 500만 원 이상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전업을 했으면 생활비를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는데 매매 횟수는 한 5회에서 5번에서 한 10번 정도 이렇게 매매해서 수익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들이 200에서 한 300만 원 정도는 아마 눈 감고 벌 수가 있을 겁니다. 아셨죠?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200에서 300 이상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냐? 아이센서. 이 회사는 말이에요. 전기화학기술과 바이오센서 기술 바탕으로 자가혈당 측정, 현장 진단기 같은 화학 바이오센서들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그러한 회사예요. 당뇨환자 및 정상이 누구나 다 자신의 혈당 수치를 자신이 직접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혈당 측정기 부분, 병원용 진단기 장비인 현장 진단기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있다. 그러니까 의료 장비 업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의료 정밀 기기. 이 회사의 매출. 이 회사의 매출은 한 2천억 대네. 2,966억. 지난해가 2,651억. 영업이익이 102억. 그리고 나서 또 이 회사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영업이익도 그렇고 매출의 자기자본 수익률. 영업이익률이 3.42%. 많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 14%까지 가 있었는데 작년에 한 4.12%, 올해가 한 3.42%. 이거는 좀 적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게 해서 자기자본 수익률 ROE. 이거는 2.42%. 지난 이때는 10.43%. 하나도 한 3년 전에 이런 상황. 그래서 지금 자기자본 수익률이나 영업이익률은 좀 낮아요. 의료 장비 업체인데. 이게 또 이제 장비 이런 것이 또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금방 또 이렇게 영업이익률, 자기자본 수익률은 올라가더라고요. PBR 주가 순자산비율. 현재 주가가 18,580원. 이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 보면 BPS 한주당 자산가치 16,81, 16,81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1.74 상당히 저평가 되어있죠. 산보다 작고. 그다음에 PER 주가 수익비율. 현재 주가가 18,588. 18,580. 이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 보면 EPS 한주당 벌어들이는 돈. 254. 254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눠지니까 73.27이 나오네. 73.27. 이 정도가 이거는 10보다도 훨씬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0보다는 굉장히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이거를 매매해서 수익을 낸다.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데 이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실전 매매라고 그랬죠. 실전 매매. 실전 매매를 하는데 이거를 얼마를 가지고 실전 매매를 하느냐. 3천만 원을 가지고 실전 매매를 했을 때 이거를 1차, 2차, 3차 이렇게 세수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1차가 40%, 4, 30이 1,200만 원, 그리고 2차가 30%, 3, 3은 9, 900만 원, 그 다음에 3차 30%, 3, 3은 9, 900만 원 이렇게 세수로 나눠요. 여기서 1차 매수하는 거예요. 1차 매수 1,200만 원을 했어요. 하자마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쭉 땡겨 올렸어요. 이게 잘못됐는데 1차 매수한 후에 이렇게 주가가 쭉 땡겨 올렸어요. 이렇게 쭉 땡겨 올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플러스 5% 오면 절반 매도. 더 이상 사지 말고 이게 1,800만 원. 그리고 더 올라오면 10% 오면 다 전량 매도하고 나오세요. 욕심 내지 말고. 1,200만 원 가지고 수익을 내고 딱 나오니까. 1,800만 원이 남았어. 이거 다 샀으면 얼마나 좋을까. 당연히 좋죠. 그런데 하수들은 이것 때문에 올라갈까 봐 다 사요. 그렇지만 고수들은 만에 하나.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분할 매수 철저히 하는데. 이 하수들은 한 번에 다 사요. 올라가면 다행이고 내려오면 손절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려고 하면 항상 철저하게 분할 매수한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여기서 방금은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 1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2차 매수하는 거예요. 2차 매수해요. 2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3차 매수하는 거예요. 3차. 이렇게 3차.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걱정이 안 되는 게 바로 2차, 3차 이렇게 예비 자금 있으니까 걱정 자체가 안 돼요. 내려오면 또 사지 뭐. 또 사지 뭐.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심리 안정이라고 얘기하죠. 심리 안정. 이 심리 안정은 결국은 이렇게 세 번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면 플러스 5% 오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오면 전량 매도 하세요. 이렇게 올라올 확률이 85%입니다. 그럼 나머지 15%는 뭐냐. 이거는 내려갈 확률. 항상 100%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내려갈 확률이 15%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 더 내려오면 이때는 여기에서 손절하고 나오세요. 괜히 이거 들고 앉았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결국은 심리 안정이 결국은 수익 낼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주가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다 눌러줄 때 사죠. 그리고 이것도 세 번의 분할 매수하고 주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해서 밀리면 손절하고. 이러한 소위 말해서 위험관리. 위험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합니다. 이게 결국은 수익 낼 확률하고 높아지는 거예요. 심리적인 안정, 위험관리 철저. 이것은 수익 낼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서 매매해서 수익을 내면 되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조금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 변동성이 조금 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일단 리스크 관리 철저히 나가면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반도체. 이 반도체는 내년에 2025년도 계속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 퀄 테스트라고 얘기하죠. 퀄리티. 퀄리티 테스트인데 약자로 퀄 테스트.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납품, 납품이라는 게 공급이죠. 공급이 시작되면서 실적 호조를 이어갈 가능성. 그래서 바닥에서 줍줍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저한테 제 방송을 들으면서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후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전자책을 드리니까 누구나 다 전자책 받아가세요. 기간에 상관없이 후원하신 분들은 이 자료만 보내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